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등을 유통하는 애터미가 92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습니다. IR-52 장영실상은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인 장영실의 이름을 따서 제정한 상으로 매주 우수한 신기술 상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애터미의 스킨케어 라인은 피부개선 효과를 인정받아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취득에 성공했으며 PCT 국제특허와 중국특허 출원도 완료한 기술입니다. 지난 2017년 출시 후 세계 13개국 수출과 국내 매출 3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피부에는 미백, 주름, 노화에 관련된 세포들이 다 각각에 있습니다. 물질들을 필요한 세포에만 전달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총 4년 정도의 노력을 끝에 결국은 빛을 보게 된 제품이라서 20, 30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숫자로 젊은 소비자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tavalla 상대한민국 수출과 국내 매출은 도능시입니다. 김정은 5개의eh sabburs는 10, 31, 30, 30, 31, 31, 31, 31, 31, 31, 31, 32, 31, 31, 32, 31, 33, 31, 32, 31, 32, 31, 32, 32, 33, 31, 32, 33, 31, 32, 34, 31, 32, 32, 34, 35, Crerated. 감사합니다.